3, 1, 6, 316 여러분 이 숫자 하면 혹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단어나 문구, 구절, 찬양이 있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은 단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실 겁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말고 다른 곳에서도 3장 16절에 복음의 정수를 담으면서도 성도의 삶을 아주 진지하게 조명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몇 권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3장 16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주제가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맞습니다. 성도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붙들어야 할 믿음의 표본이요, 신앙의 준거가 되는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이죠. 이 외에도 사도행전 3장 16절,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요. 골로세서 3장 16절, 찬양과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요. 요한 1서 3장 16절,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이런 몇몇 3장 16절의 말씀은 보금의 정수와 우리 성도의 삶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면서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일 전까지 내 생의 최고의 축복, 가스펄 3.1.6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각 구절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 생의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착안한 제목입니다. 저는 다른 의도보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도 보금과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관심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분들의 관심사는요. 온통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정치, 다른 하나는 축구. 이제 얼마 있으면 7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나라가 온통 정치의 기쁨이에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선수들 간의 그 불화 때문에 겪은 그 일이 아주 뉴스에 그것밖에 없어요. 관심사가 온통 그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관심사를 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보금과 십자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요한보금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금 그 안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서요.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그냥 봉독하실 분들은 봉독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글쎄요.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말씀, 글로 다가오는 것보다 멜로디, 찬양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참 어린 시절 주1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 그렇잖아요. 찬양으로 배워가면서 그 율동으로도 숫자로도 막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잠깐 동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와우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참 이렇게 멜로디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이 말씀 보면 작은 메모지에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잠깐이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말씀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정말 진수, 정수가 이 안에 담겼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단단한 진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죠.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서 요약한 말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통달한 성경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신, 공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그동안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언제든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고요. 반대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장 처음 시작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크리스찬 기업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의 브랜드 제품에다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제품들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햄버거 체인점 중에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죠. 저도 몇 해 전에 가족들이 같이 가서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저 용기, 성경구절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그 컵 밑에다가 작게 존 316이라고 저렇게 성경구절을 적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저 구절로 지금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유명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도 자기가 입고 있는 운동복이나 운동화에다 성경구절을 이렇게 적고 그걸 또 보여주는 분들도 많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벌써 한 10여 년도 더 흐른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축구 선자 풋볼 선수 가운데 팀 티보우라고 사진에 나왔네요. 저 선수로 인해서 이 티보우윙이라고 하는 포즈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저 포즈가 티보우윙이라는 포즈예요. 아마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저 포즈, SNS상에 저 포즈를 막 이렇게 찍고 자기 막 업로드하고 횡단보도 걷어가다가도 막 저 포즈로 찍고 건물마다 막 여러분 저 포즈가 지금 뭐하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선수는 필리핀 선교사님의 다섯 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는 아버지가 다니던 플로리대아 대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풋볼 선수로서 활약을 하는데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2008년에 이 대학팀이 챔피언십 내셔널 챔피언십을 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이 선수가 화제가 된 것이 그 게임에서 여러분 아이패치라고 하죠. 이렇게 눈 밑에 검정색으로 이게 눈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요. 눈 밑에 그런데 저 보면 뭐라고 지금 써 있습니까?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이 팀 티보우가 이렇게 매 게임마다 여러 성경구절을 아이패치에다가 적고서 경기에 임했는데 특히 이 대학 이 챔피언십 경기에서 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시에 엄청난 24시간 동안 무려 90억 회 90억 회 검색이 돼요. 다시 말하면 90억 명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풋볼팀으로 갔는데 프로팀에서는 저 아이패치에 문구를 새기는 걸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게 종교적 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가 아이패치는 사용하지 못하고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포즈 자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까 티보잉 자세 그게 아주 선풍적으로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칠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 팀 티보호가 덕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정규 시즌 내내 막판 계속해서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속한 팀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열풍을 호기심을 갖게 되죠. 저 자세도 인기를 끄게 되고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요. 결승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2011-2012 시즌에 2012년 1월 8일에 있었던 경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팀, 상대팀은 졌어요. 굉장히 아쉬웠는데 저 선수가 속한 팀이 23대 23 동점에서 연장전을 가요. 그런데 그 박빙의 순간에 저 선수의 활약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의 일치일까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날 그가 기록한 패스가 10개였는데 총 패스 거리 야드가 316야드입니다. 혹시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NFL 풋볼 레코드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10개 한 개당 31.6야드를 던진 꼴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무려 1억 2천만 번이나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도하면 첫 번째로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뭐 운동선수이든 선교사님이든 설교자든 연예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있거든요.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동헌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듣다가 이동헌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풀어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걸 사랑의 요소로 하나하나 풀어내시는데 제가 굉장히 이게 와닿아서 일목요연하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께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그걸 좀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근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이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는데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만큼 이 안에는 또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신 행동 그런가 하면 이 안에는 또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이 안에는 또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위대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이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안에는 위대한 사랑 이것을 통한 우리의 소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는데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말씀 풀이를 위해서 말씀 배경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3장 1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니고데모와 예수님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지금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세인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교계에 정말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남들 몰래 온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는 싶었는데 남들 눈을 피해서 와요 이 배경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당시에 자신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야 이 의미를 잘 알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게 이처럼 애매한 아리송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뜬금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이 말씀 3장 읽어보게 되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좀 꾸짖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 같으면 벌써 믿는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더 안 믿는다는 얘기에요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은 믿겠느냐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위의 경읽기라는 말처럼 부신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들린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 그런데 뭐냐면 한 번 우리가 갖게 된 이 편향된 의견 생각이 점점점 확증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외모만 보고 몸이 조금이라도 왜소하신 분 반대로 몸이 조금이라도 넉넉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린 편향된 시각을 갖죠 아 저 사람 저 많이 먹을 거야 저 사람 저 게으를 거야 확인도 안 된 걸 갖고서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편향된 추측을 갖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그 사람 안 그렇던데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자신의 생각 편향된 시각을 더 확증해서 그냥 컨퍼메 해나갈 뿐이죠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혈액형 갖고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B형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B형이면 사람이다 어떻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 안 그렇던데 그러면 안 들어요 그렇게 확증된 편향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인데 여기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안 들어요 자기들이 한 번 갖고 있는 생각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대로 고집 피우며 나간다는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거죠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땅에 이를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이를 말하면 믿겠느냐 예수님 질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믿으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라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라면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듭난 자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면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겐 아무리 얘기해봐 이게 안 들려요 안 믿겨져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 오히려 더 귀를 닫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가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 여기 3장 16절까지 오기 전 그 앞에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찬찬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처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정도로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처럼 Just like this 바로 앞부분에 뭔가가 설명된 것 그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되죠 그 부분을 해석해야 16절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15절 말씀 잘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이 아닙니다 15절 16절 어떻습니까 똑같죠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15절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 출애국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그때 기억해봐라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는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구약에 민숙이 21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구절 민숙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광야에서 지금 너무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든다 고생 고생 시킨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모세에게 오히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구원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구원과 예수님을 예표하느냐 이 장대라고 하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 니시입니다 니시 니시가 뭐죠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하시게 하는 그 여호와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깃발이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깃발을 꽂는 것처럼 말입니다 깃발은 정복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시가 또 깃발 외에 장대라는 뜻이 있어요 긴 장대 바로 민수기 21장에 그 말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니시 장대 승리 모두가 하나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꿰뚫는 놀라운 보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불뱀에 물린 자들은 원재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노뱀의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그 노뱀이 매달린 장대 니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죠 니시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니시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요한보금 3장 16절이 담고 있는 보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보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는 그 구약시대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보금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 이 시기 저는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십자가에 저분이 달려야 할 것인가 아니죠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은 말로는 십자가 붙들며 산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번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간구만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저 심판받아 죽어마땅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인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믿음이요 약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쉽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성취감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을 더 매달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를 위해 뭔가를 하는 자마다 뭔가를 수고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땀 흘리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헷갈리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부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잘 닦고 가듬으셔서 그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주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이 시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그저 여러분의 영혼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렇게 흔들리는 홀리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가슴 뿌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로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뱀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왜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도 상관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니 구원해줘 종사리에서 탈출시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 다 먹여주셔 그런데도 컴플레인해요 원망해요 멸망해도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노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증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깊이 묵상하며 이 시기를 보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이 저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요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헌신의 새로운 근거요 통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섬겨라 헌신해라 돌아와라 아니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알아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알아서 누구라도 바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삶의 시작점이요 행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요즘요 정치입니까 축구입니까 학업입니까 졸업 비즈니스 가족 건강 교회 자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만큼은 여러분의 관심사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